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을 안 세워요.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을 세우지. 나중에 대승 가서 말이 세져서 일체 중생이라고 하지. 리얼은요. 실제는 인연 있는 중생 아니곤 구제 못합니다. 그 인연이 있다는 건요. 상대방이 엄청 노력한 중생이에요. 진리를 찾겠다고. 진리만 알면 내 삶을 진리에 맞게 뜯어 고치겠다고 그렇게 구도율을 가지고 노력한 중생들을 만나야 도움을 주지 내가 도움을 못 준다는 걸 알고 하신 얘기예요. 일체 중생을 돕겠다는 거는 누구든지 안 가리고 준비된 사람한테는 내가 자극을 주겠다는 얘기지 모두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죠. 그런 마음이 있어야 누구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안 드는 사람이건 준비된 사람한테는 내가 법을 줄 수 있잖아요.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준비된 사람만이 답을 낼 수 있다. 꽁자님도요. 기퉁이 책상에서요. 한 기퉁이 지적해서 다른 기퉁이 못 집어내면 대답 안 해준다라고 논어에 나옵니다. 그 말씀 듣고는 매정하죠. 얘기해 주시지 그래도 더 알게 얘기해 주시지 딱 하나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머지 거를 당연히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낼 걸 알아내지 않은 사람한테는 더 답을 주지 않으셨다. 왜 그럴까요? 헛거예요. 거기서 더 퍼부어 줘봤자 헛거예요. 도움이 안 된다고요. 그 사람한테.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나머지 걸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걸 봐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건 공식입니다. 여러분이 한번 남을 지도해 보세요. 도와줄 수 있나.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. 진짜로.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내가 배울 의지를 갖게 했어야지. 이런 식으로 계속 남 탓을 하면서 버티고 계신다. 진리라는 건요. 미세한 빛만 보여도 찾아가서 우리가 캐야 되는 건데 광명해지기 전에 남들이 다 하기 전에 난 안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인류가 이 모양이죠. 남 탓할 게 없습니다. 진리를 설마 못 들었을까요? 그분이 사는 동안. 들었는데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겠죠.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더 여러분 마음에 더 감동을 주고 자극을 주고 더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선생이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모습입니다만 학생이 그거에 기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학생은 스스로 분발해야죠. 스스로 타올라야 돼요. 더 나은 삶을 위해 내가 진리를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희생하겠다. 이런 각오된 사람들이 결국 진리를 얻어요. 그럼 이게 인과법에 맞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인과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보살이 아무리 다 도와주고 싶어도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걸 챙겨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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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